어 뭐야 사운드 조금만 산다 롤라 짜증나 아닌 치고래 뭐라고? 구독 눌렀어? 구독좀 눌러주세요 좀 변신같은 소리야 못끝니다 잘하는거 하면 되는거 아이가 프로핀아 봤나? 뭐야 사운드 조금만 산다 롤라 짜증나 아닌 치고래 뭐라고? 오늘 짜증난다고 왜 짜증나 여기서 이제 제가 저의 귀여움으로 오빠들의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오빠들 싸우지마냐 시도시도 아 안돼 화이팅 오빠들 싸우지마 얘들아 오키오키 된다 내 애교 먹혔다 얘들아 공격받고 있어 먹혔다 보았느냐 이게 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안해 이게 또 있다 몇살이고 저 17살이요 17살? 네 저 지금 엄마랑 PC만 같이와서 게임할 수 있어요 저희 엄마는 47살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하고 넌살이에요 비밀 안알려주 안알려주 나도 안알려주 네 다야 지금 아 아 맨촌 7살이라뇨 니 아까 너무 깨는데 아니냔 이빼 아 이 오빠들 지금 나의 애교에 살살 놓아놔고 지금 환장하잖아 보이시죠 이 뭔 개소리야 이빼 오케이 루시 컷 영웅이요 일어났어요 지렸다 아 지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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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 컷 고졌다 내 캐리다 와 방금 지렸다 라이나르뚜에얀 해방 또 지고 실화냐 저 잘했어요 뭐지 계절아 고마워요 부 unterstützen 미래 이특 앞 9 아 이겼다 연 지렸다 언니 오디고시리고 레디껏 sok got 폴라нибудь 너마 초박성 남자아이가 마 그 아이들 개때끼야 마 개때끼야 열일곱철 만난 개때끼야 뽀뽀! 루디우 뽀뽀 쪽! 어우 내 뽀뽀에 죽었군 오빠들 안녕히 갔대연 오 내 코나 이거 아까 그건가 보다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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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렸누빵 내가 너무 지려버렸지 안녕히 갔대연 지렸누빵 지렸누빵 지렸누빵